권호영 변호사와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의원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인단이 아니고 원고 측 소송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나가신 분이죠. 그리고 나갈 때 이제 조금 이렇게 불혐함이 있었다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분인 거잖아요 이분 그렇지 그럼 이제 본인이 행운이 있어 가지고 윤 대통령을 잘 아는 그런 서울북대 출신이고 이분도 아마 60년생일 겁니다. 명지대학교 박영하 교수의 남편 되시는 분이죠. 이 박주연 변호사고 어쨌든 초기에는 4.15 총선 부정선거 밝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셨죠. 나중에는 좀 스타일이 구겼지만 그래서 이제 내 변호사가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조금 두 분 사이에는 다 해결이 됐겠죠. 내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일보를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송파갑에 출마한다 그런 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김웅 의원이 송파갑의 출마를 이제 그만두면서 석동현 씨가 아마 그렇게 입장을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하태경 씨가 물러날 때 그런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있는 하태경 지역구는 저렇게 석동현 씨 몫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또 내부 뭐 이렇게 경쟁을 거치하겠죠. 그런데 이제 김웅 씨가 그만두면서 갑자기 해운대에서 이제 송파갑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 같아요. 내가 상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60대 초반에 초선의원으로 입신하는 것은 좀 늦은 나이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꼭 이렇게 출마해서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데 내 의구심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건배지를 그렇게 한 번 달고 싶으면 이번에 대통령도 현직이시고 또 대통령하고 이제 오랫동안 인연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석동현 이렇게 하면 대외적인 지명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아 그분 대통령하고 당당히 친하신 분 대통령의 대학 동기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굉장히 친하게 지낸 분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러면 해운대 그냥 나오면 당내 경선만 이기면 해운대는 웬만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데니까 왜 해운대는 안 나오시고 송파갑을 그냥 방향을 써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이거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는 자기 문제니까 저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아니 그냥 해운대 그냥 나오시면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그냥 따놓은 당상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썸네일을 그렇게 했거든요. 석동현 총선 출마 윤석열 40년 지기 따놓은 당상 이렇게 따놓은 당상이랑 해서는 해운대에 나오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에 2008년도 총선에서 그의 배우자가 당선된 곳이다. 송파갑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정은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 황형완 전 의원들이 출마를 재배하며 여건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 이런 내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그게 두 가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참 본인 경쟁력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겠지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방향을 손해한 이유에 대해서 이 석동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번 총선은 서울과 수도권의 승리가 좌우되는 만큼 송파갑 지역에서 역할을 해보기로 했다. 결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송파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서울 광동과 경기구리 하남까지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경쟁력이 있어야죠 자기가. 지금 경쟁력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은 대통령의 친한 직이라는 것이 엄청난 경쟁력인 거죠. 그것이 이제 얼마나 통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운대로 그냥 계속 밀어붙였으면 건배치나 한번 달 건데 여기는 18대 총선에서 박영하 전 의원이 당선된 것이고 배우자가 이곳에서 의원직을 시작한 이후로 15년째 살고 있다. 2008년 또 오면 아주 오래 전이니까 별로 그건 관계가 없잖아요. 당선될 때를 가야 되는데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위조투표지 제조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끌어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에서도 상당히 약진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주 대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거의 마지막인데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송파갑을 그렇게 나오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에 좀 문제가 되네요. 여기에 한 분이 대통령직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가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석동현 씨가 대통령직이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죠. 내가 없는 이야기를 지낸 것도 아니고 판단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다. 논평자 입장입니다. 석 변호사님이 스스로 얼마나 잘 생각했겠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